1. 피로사회 피로사회 한병철 활동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성과사회는 서서히 도핑사회로 발전해간다. 그 와중에 브레인도핑처럼 부정적인 표현은 신경향상으로 대체된다. 도핑은 말하자면 성능 없는 성과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어엿한 과학자들조차 그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외과의사가 신경향상제의 도움으로 좀 더 정신을 집중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면 실수도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신경향상제를 복용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다. 단 공정성만 보장하면 된다. 모두가 그런 약을 똑같이 구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스포츠에서도 도핑이 허용된다면 경기는 약학적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약물 금지만으로 몸뿐 아니라 인간 전체가 하나의 성과기계가 되어 원활한 작동으로 최대의 성과를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발전 경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핑은 단지 사회적 발전 경향의 결과일 뿐이다. 생동성이란 본래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지 만 그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명기능과 생명활동으로 환원되고 만다. 성과사회, 활동사회는 그 이면에서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부정성의 결핍과 함께 과도한 긍정성이 지배하는 세계의 특징적 징후이다. 그것은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을 견제하는 면역학적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해 유발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다. 그것은 한 특혜가 피로에 대한 실온에서 분열적인 피로라고 부른 바 있는 바로 그 피로다. 둘은 벌써 끝없이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각각 자기에게 가장 고유한 피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피로가 아니었다. 이쪽에는 나의 피로가 저쪽에는 너의 피로가 있는 꼴이었다. 이런 분열적인 피로는 인간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생태로 몰아넣는다. 오직 자아만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나는 그녀에게 나는 너한테 지쳤어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냥 지쳤어 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함께 그렇게 외쳤다면 우리는 각자의 동굴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토록 심한 피로 때문에 우리에게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영원히 다 타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피로는 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무 말 없이 필연적으로 폭력을 낳았다. 아마도 이러한 폭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직 타자를 일그러뜨리는 시선 속에서 뿐이었을 것이다. 한 특혜는 이런 말 못하는, 보지 못하는, 분열시키는 피로에 대한 대립자로서 말 잘하는, 보는, 화해시키는 피로를 내세운다. 줄어든 자아의 늘어남으로서의 피로는 자아의 조임쇠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틈새를 열어준다. 나는 그저 남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남이고 남이 동시에 나이기도 하다. 그 틈새는 아무도 그 무엇도 지배하지 않고 지배적이지조차 않은 친절의 공간, 무차별성의 공간이다. 자아가 줄어들면서 존재의 중력은 자아에서 세계로 옮겨간다. 자아, 피로가 고독한 피로이고 세계가 없는 세계를 없애버리는 피로라면 한 특혜의 피로는 세계를 신뢰하는 피로이다. 그것은 자아를 개방하여 세계가 그 속에 새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그것은 고독한 피로 속에서 완전히 파괴된 이원성을 복구한다. 우리는 보고 또 보여진다. 우리는 만지고 또 만져진다. 접근을 허락하는 피로, 만져지고 또 스스로 만질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피로, 그런 피로를 통해 비로소 머물러 있는 곳, 한 곳에서의 체류가 가능해진다. 자아가 줄어들고, 아는 자아가 줄어들고, 이는 세계의 증대로 나타난다. 피로는 나의 친구였다. 나는 돌아와 있었다. 이 세상에. 한 특혜는 이런 근본적인 피로 위에다 활동성을 절대화하는 경량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든 생존과 공존의 형식을 모아들인다. 근본적 피로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탈진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본적 피로는 오히려 특별한 능력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영감을 준다. 그것은 정신이 태어나게 한다. 피로의 영감은 무의에 관한 것이다. 승자가 아니라 피로한 자에 바쳐진 핀다로스의 손과 성령을 맞은 오순절의 사람들을 나는 언제나 피로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한다. 피로의 영감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무엇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피로는 특별한 태평함, 태평한 무의의 능력을 부여한다. 그것은 모든 감각이 지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피로 속에서 특별한 시각이 깨어난다. 한 특혜는 이를 두고 눈 밝은 피로라고 말한다. 이러한 피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짧고 빠른 과잉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저 길고 느린 형식의 주의 말이다. 피로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평소의 혼잡함은 피로를 통해 리듬을 얻고 쾌적한 형식이 되었다. 눈이 미치는 한도에서의 형식, 모든 형식은 느리다. 모든 형식은 우회이다. 효율성과 가속화의 경제학은 형식의 소멸을 가져온다. 한 특혜는 깊은 피로를 치유의 형식, 더 나아가서 회춘의 형식으로 승격시킨다. 피로를 통해 세계는 경의감을 되찾는다. 지친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의 사랑을 얻었다. 피로는 젊음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은 피로가 가져온 평온 속에서 경예롭게 된다. 한 특혜는 노동하는, 움켜쥐는 손에 놀이하는 손을 맞세운다. 놀이하는 손은 겨련하게 움켜쥐지 않는다. 매일 저녁 여기 리나레스에서 나는 많은 꼬마 녀석들이 노곤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탐욕도 없고 손에 움켜진 것도 없고 그저 놀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깊은 피로는 정체성의 조임새를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사물들은 반짝이고 어른거리며 가장자리가 흔들린다. 사물들은 더 불분명해지고 더 개방적으로 되면서 확고한 성질을 다소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무차별성으로 인해 우애의 분위기를 띄기 시작한다. 타자들과의 사이를 가르는 경직된 경계선은 거두어진다. 그런 근본적인 피로 속에서 사물은 결코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것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사물들이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로는 깊은 우애를 낳고 소속이나 친족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간과 사물은 우애의 있는 그리고를 통해 서로 결부된 모습을 보여준다. 한트케는 이러한 개별적 공동체, 개별자들의 공동체가 네덜란드의 정물화 속에 예고되어 있다고 본다. 나는 하나 속의 모두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17세기의 정물화들을 보면 실물과 똑같은 꽃들 곁에 여기는 딱정벌레, 여기는 달팽이, 저기는 벌, 저기는 나비가 앉아있다. 비록 이들 중 그 누구도 다른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나의 순간 속에서만큼은 모두가 나란히 함께 있는 것이다. 한트케의 피로는 자아피로, 즉 탈진한 자아의 피로가 아니다. 한트케는 오히려 우리 피로라고 말한다. 이때 나는 너한테 지치는 게 아니라 한트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너를 향해 지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내 기억으로는 늘 밖에서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었고 말을 하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기도 하면서 공동의 피로를 즐겼다. 피로의 구름이, 에테르 같은 피로가 당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고 있었다. 탈진의 피로는 긍정적 힘의 피로다. 그것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간다. 영감을 주는 피로는 부정적 힘의 피로, 즉 무위의 피로다. 원래 그만둔다는 것을 뜻하는 안식일도 모든 목적지향적 행위에서 해방되는 날,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날, 그것은 막간의 시간이다. 신은 창조를 마친 뒤 일곱째 날을 신성한 날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은 목적지향적 행위의 날이 아니라 무위의 날, 쓸모없는 것의 쓸모가 생겨나는 날인 것이다. 그날은 피로의 날이다. 막간의 시간은 일이 없는 시간, 놀이의 시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염려와 노동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의 시간과도 구별된다. 한트켄은 이러한 막간의 시간을 평화의 시간으로 묘사한다. 피로는 무장을 해제한다. 피로한 자의 길고 느린 시선 속에서 단호함은 태평함의 자리를 내준다. 막간의 시간은 무차별성의 시간, 우애의 시간이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 속의 피로, 막간의 시간 속에서의 피로다. 그리고 그 시간은 평화로웠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나의 피로가 때때로 찾아오는 평화에 함께 기여하는 듯이 보였다는 사실이다. 피로한 시선이 폭력과 싸움의 몸짓, 심지어 불친절한 행동마저 이미 그 싹에서부터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완화하기 때문이었을까? 한트켄은 내제적 성격을 지닌 피로의 종교를 구상한다. 근본적 피로는 자아의 논리에 따른 개별적 고립화 경향을 해소하고 친족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박자가 일어나 하나의 화음을, 친근함을, 어떤 가족적 유대나 기능적 결속과도 무관한 이웃관계를 빚어낸다. 피로한 자는 또 다른 오르페우스로서 가장 사나운 동물들조차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마침내 피로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피로는 흩어져 있는 개개인을 하나의 박자 속에 어울리게 한다. 무의를 향해 영감을 불어넣는 저 오순절의 모임은 활동사회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한트켄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언제나 피로한 상태라고 상상한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피로한 자들의 사회이다. 오순절 사회가 미래사회의 동의어라고 한다면 도래할 사회 또한 피로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트켄에 앞뒤어 사회가 미래사회의 동의어라고 한다면 도래할 사회에 다르다. 하나의 동의어라고 한다면 도래할 사회 будет 있다면 도래할 사회로 하여 있습니다. 하나의 동의어라고 한다면 도래할 사회에 상태라는 중심을 포함해야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